이번 시간에는 업로드 된 파일을 서버 쪽에서 받는 수신자 측의 구현, 동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이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죠. 전송되는 과정에서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요청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서버는 그것을 받아서 일련의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담당하는 파일이 여기에 있는 1.php라는 파일이고 1.php라는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여러 개의 코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순서들을 하나씩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들 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버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전송하게 되면 이 전송한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PHP 엔진이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제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under와 파일스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exit이라고 하고요. exit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보죠. exit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하면 이 뒤에 있는 코드는 그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고 이 exit에서 즉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종료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under와 파일스라고 하는 이 변수를 $dump에 담고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dump라고 하는 저 명령으로 인해서 저 함수 안에 인자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under와 파일스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조금 더 보기 좋도록 제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도록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der와 파일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변수를 $dump로 출력해보니까 이 변수가 배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는 첫 번째 키 값으로, 첫 번째 인덱스는 그 배열 안에는, 다시요, 그 배열 안에는 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값이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식별자 인덱스 또는 키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저 파일은 우리가 폼에서 파일 텍스트, 아니 파일 컨트롤의 네임으로 지정했던 값이 바로 유저 파일이죠. 그리고 그 유저 파일의, 유저 파일은 또 배열로, 배열이 담겨져 있는데 그 배열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소가 있고 첫 번째 요소인 네임이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94.png, 즉 우리가 전송한,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의 실제 이름 파일의 실제 이름이 네임이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어떤 형식, 즉 이미지고 이미지 중에 png다, 라고 하는 그 형식이 타입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프 네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템프 네임. 템프는 temp, 그래서 temporary, 즉 임시라는 뜻이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이름이라는 뜻이죠. 왜 임시 이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 여기 조그맣게 그릴게요. 서버, 서버가 이렇게 있구요.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은 자동으로 이 서버에 있는 임시 디렉토리 안에 안에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 디렉토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임시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업로드된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템프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브라우저가 전송한 파일이 서버에 위치하는 임시 디렉토리상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경로, 즉 C드라이브의 윈도우즈 밑에, 템프 밑에 php77f2.temp라고 하는 저 파일의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동하는 방법은 지금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따가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에러라고 하는 이 키값에 어떤 값이, 밸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0이라는 것, 이 값이 없다라는 것은 에러가 없었다라는 뜻이고 자, size라고 하는 것은 업로드된 이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기의 값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000, 이렇게 콧말이 찍으면 얘가 약 13KB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코드를 조금 바꿔보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 HTML 내용을 자, 카피하고 유저 파일을 2로 한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찾아보기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제가 1.png라는 파일과 또 찾아보기에서 2.png라는 파일 두 개를 선택하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nderbar 파일스라고 하는 그 변수 안에는 어떤 값이 담겨지게 되는가 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업로드. 자, 뭔가 좀 복잡하죠? 이걸 한 번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자, 보시는 것처럼 $underbar 파일스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배열이 담겨지는데 그 배열은 두 개의 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값들은 연관배열로 식별되는 연관배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저 파일 또 하나는 유저 파일 2로 식별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input type 자, input type은 파일이고 name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값으로 지정된 이 내용이 이 값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파일을 선택하는 이 파일 선택 컨트롤을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를 $underbar 파일스라고 하는 변수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underbar 파일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변수는 특수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변수예요. 여러분들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이 $underbar 파일에 대한 정보가 $underbar 파일스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건 이해 영역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저걸 알 수 있냐? 저거는 PHP의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예. 자, 여기에 이제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제어 업로드된 파일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 지식입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php라는 파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 여기서 $underbar 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고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 값은 뭐냐면 임시디렉토리 임시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업로드된 파일을 여러분이 이동시키려고 하는 파일 디렉토리 의 경로를 지정한 것이 업로드 dir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이 수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윈도우 방식의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쓰고 있거나 또는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리눅스 방식으로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 여기 끝에 슬래시가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슬래시가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두 개 하는 이유는 역 슬래시는 역 슬래시 뒤에 오는 특수한 기호들 예를 들면 다운표나 슬래시와 같은 것들을 문자로 치급하게 해주는 이스케이핑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렇게만 제가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ollar 언더바 아니 dollar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로드된 파일 즉 임시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는 이 파일이 어느 파일 디렉토리에 어느 파일명으로 저장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저장돼야 되는 파일 디렉토리가 앞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기 있는 거 또 베이스 네임은 이따가 보고요. 이거를 결합해 줬습니다. dollar 언더바 파일스 이거는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죠. 그리고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컨트롤의 네임 값이 유저 파일인 컨트롤을 통해서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담겨있죠. 그리고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일의 원래 이름 그 파일의 원래 이름이 이 네임이라고 하는 저 키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일이 저장될 디렉토리와 파일의 이름을 결합해서 그 파일의 최종적인 어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베이스 네임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요것도 이따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베이스 네임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ove 언더바 업로드드 업로드드 언더바 파일이라는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자 유저 파일에 템프 언더바 네임이 나왔죠. 자 템프 언더바 네임 요것은 뭐였죠? 예 업로드된 파일이 업로드된 파일이 최초로 위치하고 있는 임시 디렉토리의 경로가 템프 언더바 네임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업로드 파일을 두 번째 인자로 제시를 했죠. 요건 뭐죠?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최종적으로 위치해야 되는 어 경로의 값이 업로드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죠. 요기서 제가 얘기하는 경로는 그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 뿐만 아니라 그 파일의 이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move 업로드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여러분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봤는데 첫 번째 인자는 어 실제 파일의 이름 파일의 경로죠. 경로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그 파일을 이동시킬 경로 예 이동경로 요렇게 두 개의 인자를 봤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음 요 명령 말고 이 파일을 이동시키는 다른 명령을 통해서도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move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이유는 이 php가 내부적으로 move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저 것을 통해서 그 업로드된 파일이 보안상 문제가 없는가 위험성이 없는가 요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로직이 저 안에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것을 통해서 파일을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move 업로바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용해서 파일을 이동시키는 것이 이 php에서 권장하는 이 공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move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리턴합니다. 뭐냐면 true와 false를 리턴해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true를 리턴한 경우에는 업로드에 성공했고 그 이동하려고 하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이동됐다. 보안상 문제점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업로드에 실패해서 false가 나온다면 예 그 파일이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권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건문으로 이 move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조건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참이라면 파일이 유효하고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었다. 라는 것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리턴 값이 false라면 파일 업로드에 공격 파일에 업로드 된 파일이 잠재적으로 보안의 위협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rint underbar r 라는 것은 받언프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받언프랑 거의 비슷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ollar underbar 파일 즉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다.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img 태그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html 태그입니다. 그리고 sic 속성으로 업로드 된 파일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동시킨 그 경로 있죠. 그 경로를 sic의 값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img 태그가 브라우저에서 해석돼서 sic 안에 있는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조금만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 주된 흐름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파일 업로드라는 거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이 흐름이 내부적으로는 깔려있는 겁니다. 그걸 php가 아주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php와 같은 이 서버사이드 언어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고요. php는 이 파일 업로드를 대단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 업로드된 파일을 여러분이 수용하는 이 메커니즘이 상당히 복잡한 구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php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된 파일을 수심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코드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마저 설명드리는 시간을 다음 동영상에서 갖도록 할게요. 확인해 볼게요.